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늙은 사내와 두 아내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늙은 사내와 두 아내 아주 먼 옛날, 드넓은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곳에 베이암이라는 늙은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어떻게 짓는지, 사냥감을 어떻게 찾는지, 위험으로부터 몸을 어떻게 지키는지 두루 잘 아는 힘센 사내였지요. 베이암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라고 하는 젊고 건강한 아내였어요. 두 아내는 자매처럼,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넓은 땅에서 베이암은 창으로 작은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는 야물 캐고 나무 열매를 땄지요. 세 사람은 나뭇가지로 만든 집에서 햇빛과 바람을 피하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햇볕이 너무 따가워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면 베이암은 젊은 아내들에게 조상신께서 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어느 날씨 좋은 날 아침 베이암이 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들에 나가 점심을 먹자고. 내가 벌꼴을 구해올 테니 임자들은 그동안 개구리를 잡고 얌도 캐게나. 점심때 쿠리즐 샘에서 만나 그것들로 식사를 하세.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달콤한 꿀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았지요. 베이암은 들에 나가 날아가는 꿀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고는 벌의 뒷다리에 흰 솜털을 매달아 놓았지요. 그렇게 하면 멀리서도 벌의 모습이 잘 보일 테고 그 벌이 날아가는 곳만 뒤쫓아가면 벌꼴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너의 집으로 날 안내하렴. 베이암은 꿀벌을 놓아주고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이암 덜어 이리 따라오라는 듯 꿀벌은 하얀 솜털을 납풀대며 날아갔답니다. 한편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는 베이암이 시키는 대로 개구리를 잡아 바구니에 넣고 야물게 막대를 챙겨 들러 나갔습니다. 베이암이 훌륭한 사냥꾼이라면 두 아내 또한 그의 못지않은 일꾼이었거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두 아내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어느새 뜨거운 햇볕이 머리 위에서 지글거렸어요.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요. 비라놀루 그림자가 발밑에 웅크린 걸 보니 점심때가 되었나 봐. 그렇네 어서 쿠리질 샘으로 가자 코남벨리. 두 사람은 서둘러 샘으로 갔습니다. 샘에는 맑은 물이 찰랑찰랑 고여 있었지요.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했습니다.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는 샘 옆 평평한 땅에 짐을 내려놓고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잘라다 그늘도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 가기에 충분하겠지. 시원하게 씻고 여기 누우면 잠도 솔솔 잘 올 거야.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는 자기들이 만든 자리를 보고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제 둘은 땀에 젖어 끈적이는 몸을 씻으러 샘으로 퐁당 뛰어들었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자 날아갈 듯 기분이 상쾌했어요. 첨벙첨벙 물장구도 치고 해염도 치면서 즐겁게 놀았지요. 즐거운 웃음소리와 첨벙대는 물소리가 불러왔을까요? 물 밑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새들은 두려움에 노래를 멈추고 햇님도 놀라 구름 속에 숨었지만 비라놀루와 코남벨리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그림자가 두 사람의 발밑까지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물장난을 즐기던 베이암의 두 아내는 갑자기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에 기겁을 했지요. 두 아내는 손을 마구 휘저으며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아래로 아래로 끌려갈 뿐 소용이 없었답니다. 두 아내는 소용돌이치며 꾸르륵꾸르륵 잦아드는 샘물에 완전히 휩싸여 버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샘물 밑에는 깊은 물구멍이 있고 물구멍을 따라 땅속 깊이 내려가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큰 강이 흐른대요. 나란이라 부르는 그 강에는 천연묵은 이묵이 코리아가 살고 있대요. 욕심이 너무 많아 용이 되지 못하고 땅속을 흐르는 나란 강에 몰래 숨어 산다구요. 시커먼 그 욕심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세상 물이란 물은 모두 가져간다고 합니다. 두 아내가 물속으로 빨려들어간 걸 알리 없는 베이암은 열심히 꼴벌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얀 솜털이 손짓하는 대로 풀숲을 헤맸지만 달콤한 꿀이 가득 찬 벌집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꿀벌이 붕붕대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뿐 벌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걸 벌써 점심때인데 벌이 왜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지 어서 벌꼴을 따서 아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벌이 벌집을 못찾게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진 베이암은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아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베이암은 아내들을 만나기로 한 쿠리즐샘가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쿠리즐샘에 도착한 베이암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도 맑은 물이 찰랑되던 샘이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라놀루, 쿠남벨리, 어디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베이암이 큰 소리로 아내들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들이 만들어 놓은 그늘 밑에 캐낸지 얼마 안 된 얌과 개구리만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지요. 베이암은 마른 샘깔을 돌며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윽고 마른 샘의 한 가운데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했지요. 틀림없어. 나란강에 산다는 못된 이목이 쿠리아란 놈의 짓일 거야. 베이암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긴 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샘 바닥에 나 있는 구멍으로 용감하게 들어갔지요. 샘 바닥처럼 구멍 속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쿠리아 이놈, 세상 물이란 물은 모두 차지하려고 드는군.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 구멍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어지럽게 나 있어서 베이암은 그 구멍 안을 빠져나가기가 몹시 힘들었지요. 그래도 가야 해. 가서 반드시 아내들을 구해야 해. 베이암은 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래서 찰박찰박 나란강의 물소리가 나는 겁니다. 베이암은 물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창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 나 있는 구멍 속을 곧게 곧게 뚫으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지요. 베이암은 마침내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강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로만 듣던 나란강이구나. 그런데 쿠리아는 어디 있지? 베이암이 쿠리아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뒤에서 자르륵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곧이어 거친 숨소리와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물큰 풍겨왔습니다. 쿠리아가 그제야 나란강에 도착한 거지요. 똑바로 구멍을 뚫으며 내려온 베이암이 구불구불 돌아온 쿠리아를 앞선 것입니다. 쿠리아는 베이암을 보더니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사납게 달려들었어요. 베이암도 창을 꽉 쥐고 용감하게 쿠리아에게 맞섰습니다. 베이암은 쿠리아의 날카로운 이빨을 간신히 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휙 날아온 쿠리아의 꼬리에 맞아 쓰러졌지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베이암에게 쿠리아가 또다시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베이암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쿠리아의 입을 향해 힘껏 창을 던졌답니다. 창은 쩍 벌린 쿠리아의 입 속에 정확히 꽂혔어요. 쿠리아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무서운 싸움 끝에 베이암은 드디어 쿠리아를 쓰러트렸습니다. 비라눌루! 쿠남벨리! 베이암은 서둘러 쿠리아가 지나온 구멍을 향해 소리쳐 불렀으나 아내들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쿠리아의 불룩한 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아내들이 혹시 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베이암은 창으로 죽은 쿠리아의 배를 조심스레 갈라보았어요. 단단한 껍질을 힘껏 벌리니 그 속에서 커다란 덩어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어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비라눌루와 쿠남벨리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들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서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베이암은 서둘러 한 사람씩 업어서 아내들을 땅 위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햇볕이 내리쬐는 벌판 위에 아내들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붉은 개미들이 몰려 나오더니 아내들의 몸에 다닥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안 돼! 내 아내가 모기인 줄 아느냐? 하지만 붉은 개미들은 베이암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들의 몸에 붙어 무언가를 열심히 핥아먹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지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베이암이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들의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오물이 싹 없어진 겁니다. 바로 붉은 개미들이 모두 먹어버린 것이지요. 얼마 후 아내들이 거친 숨을 토해내더니 가늘게 눈을 뜨고 베이암을 쳐다보았습니다. 피라눌루, 쿠남벨리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요? 베이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우릴 구했나요? 베이암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피라눌루와 쿠남벨리는 자신들을 구해준 베이암이 무척 고마워 베이암을 보듬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이암도 이른 줄만 알았던 아내들을 되찾아 무척 기뻤답니다. 저길 보아요! 비라눌루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 뒤를 돌아보니 쿠리질 샘에 나있던 구멍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지키고 있던 쿠리아가 없어져서 자유를 얻은 나란강이 땅 위로 올라온 것이지요. 물은 샘을 가득 채우고도 자꾸만 번져나왔습니다. 풀밭을 덮고 나무를 적시며 물은 점점 넓게 퍼져갔어요. 사냥터며 야물캐던 풀밭은 물론 베이암이 살던 마을까지 모두 물속에 잠겼답니다. 쿠리질 샘은 이제 커다란 호수가 되었습니다. 나란 강물이 솟아나 만들어진 호수니 모두들 나란 호수라 불렀지요. 어두운 땅 속에 갇혔다가 터져 나오니 물도 무척 기었나 봅니다. 다른 호수보다 더 맑고 더 반짝거렸대요. 새들도 나란 호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온갖 새들이 나란 호수를 찾아와 짝을 찾고 새끼들을 키웠어요. 새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도 모두 나란 호수를 찾아와 목을 숙이곤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게으른 소년 이야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코알라가 코알라가 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코알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어요. 코알라는 오랫동안 가족 없이 혼자 지내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답니다. 게다가 게으르고 고집도 아주 셌지요. 어쩌다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나를 때도 코알라는 본척 만척 했습니다. 코알라 나무 나르는 것 좀 도와다오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도 싫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며 코알라는 하루 종일 나무에서 잠을 자거나 놀기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강이 다 말라붙었어 땅도 쩍쩍 갈라졌군 며칠째 계속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햇살만 쏟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고 먼 곳까지 물을 찾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코알라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싫어요 난 잠이나 잘래요 코알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가뭄이 점점 심해지자 코알라도 목이 말랐어요. 그렇다고 일하기 싫어하는 코알라가 직접 물을 찾으러 갈리는 없고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물을 달라고 애원했지요.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럴 때마다 착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코알라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떠온 물을 게으른 코알라가 다 마셔버리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코알라가 물을 달라고 해도 모두들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물과 먹을 것을 찾아 멀리 길을 떠났어요. 남자들은 긴 창을 어깨에 메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말입니다. 북적거리던 마을은 어느새 텅 비었답니다. 오로지 코알라만 마을에 남아 그때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지요. 아 목말라. 코알라는 뜨거운 햇볕에 목이 다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물 들어가는 건 너무 귀찮았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분명 물을 어디다 감추어 놓았을 거야. 코알라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물통은 보이지 않았어요. 코알라는 포기하지 않고 마을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와, 잦았다. 코알라는 마을에서 가장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코알라가 물을 먹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이 나뭇잎으로 물통을 가려놨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짝 들리는 바람에 물통이 보였던 것입니다. 코알라는 숨도 안 쉬고 마구 물을 마셨어요. 물을 찾느라 바짝 말랐던 목이 금세 씹어내셨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물통을 보자 곧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물을 나 혼자 다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사람들 몰래 숨겨놔야지. 그래서 물통을 안고 코알라의 비밀 장소인 희작은 고모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물통을 얼른 나무로 옮겼지요. 코알라는 끙끙대며 마을 사람들이 감춰놓은 물통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하나 올려놔야지. 코알라는 마지막 물통 하나를 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코알라가 물통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나무가 춤을 추듯 꿈틀꿈틀 자라는 겁니다. 나뭇잎들도 바람결에 삭삭 소리를 내면서 커졌고 말입니다. 어, 나무가 막 움직이네? 코알라는 너무 무서워서 나무를 부둥켜 안고 눈을 꾹 감았어요. 한참 후에야 비로소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코알라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아, 마을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코알라는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높은 나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까 그 키 작은 고무나무가 자라고 자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인이라도 된 듯 기분이 좋아진 코알라는 한참을 나무 위에서 신나게 놀았지요. 슬슬 졸린걸? 오늘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피곤해. 코알라는 물통을 꼭 껴안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해제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탓에 모두들 목이 말라 물통을 숨겨놓은 나무로 달려갔지요. 어, 물통이 하나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통을 찾아 마을을 온통 뒤지고 다녔습니다. 어, 근데 코알라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한 아주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지요. 혹시 코알라의 짓이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코알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을에서 처음 보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웬 나무가 저렇게 크대요?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 아래로 모였어요. 그리고 곧 그 나무 꼭대기에 올려져 있는 물통을 발견했지요. 우리 물통이 저기에 다 있네. 또 물통을 안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코알라도 보았습니다. 우리 물을 훔쳐간 게 바로 저 코알라 녀석 짓이란 말이지? 털부 아저씨는 화가 나서 으드득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나무에 올라가 물을 찾읍시다. 코알라를 혼내주자고요. 화가 난 마을 사람들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른 내려오지 못해! 털부 아저씨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소리에 코알라가 깜짝 놀라 잠에 섰겠지요. 사람들이 돌아왔잖아? 이제 어떡하지? 코알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혼날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 사람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안심이 되었지요. 물 마시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와 보시지. 코알라가 도리어 약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나 긴 창을 높이 들어 코알라의 엉덩이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소용없었지요. 그때 한 젊은이가 사람들 앞으로 썩 걸어 나왔어요. 저는 나무타기 선수예요. 제가 코알라를 잡아올게요. 젊은이가 나무에 매달리자 털부 아저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도 올라가겠어. 우리 물을 다 빼야 사간 코알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젊은이와 털부 아저씨는 힘차게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올라오는 젊은이를 보자 코알라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다간 곧 잡히겠어. 나무 꼭대기에 다다른 젊은이가 코알라의 다리를 막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코알라가 물통에 물을 젊은이의 얼굴에 확 쏟아 부었어요. 젊은이가 깜짝 놀라 주르륵 미끄러지자 바로 아래에 있던 털부 아저씨도 젊은이에게 밀려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타기라면 우리에게 맡기세요. 이번에는 쌍둥이 형제가 손을 탁탁 털며 일어났어요. 둘은 쑥덕쑥덕 귓속말을 하더니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고알라 넌 이제 끝장이다.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이 마을에서 머리 좋기로 소문난 형제였거든요. 똑똑한 쌍둥이 형제는 역시나 나무를 똑바로 타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도 빙글빙글 돌았지요. 빨리 물을 부어야 해. 코알라는 서둘러 물을 부었지만 쌍둥이 형제는 요리조리 물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코알라가 있는 나무 꼭대기를 향해 빠르게 올라갔지요. 어서 잡아.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자 겁이 난 코알라는 결국 엉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답니다. 잡았다. 어느새 올라온 쌍둥이 형제가 코알라의 발목을 탁 잡았어요. 절대 잡히면 안 돼. 코알라는 잡힌 발목을 빼내려고 다리를 막 흔들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쌍둥이 형제가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지요. 조심해! 아래서 사람들이 소리치자 쌍둥이 형제는 얼른 나뭇가지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 다리를 흔들던 코알라가 나무에서 미끄러져 쿵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코알라는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또 벌떡 일어나 달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코알라를 잡아라! 마을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코알라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나무로 올라갔지요. 간신히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코알라는 손등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까슬까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손을 본 코알라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내 손에 털... 털이... 회색빛 털이 손등에 숭숭 도단한 겁니다. 손등에 도단한 털은 순식간에 얼굴이며 배며 다리며 코알라의 몸 전체를 뒤덮었어요. 어? 코알라 몸에 털이 자라고 있어? 나무 아래서 코알라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코알라의 귀에도 복셀복셀 털이 자랐고 코는 조약돌처럼 검고 반질반질해졌지요. 눈은 까만 단추같이 작고 동그랗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코알라가 코알라로 변하게 된 게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코알라는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귀엽다며 다가가면 코알라는 소리부터 지른답니다. 사람들이 혼내는 줄 알고 우는 거지요. 옛날 옛날 소년 코알라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코알라에게 다 들었거든요. 난 물 뜨러가는 거 싫어. 코알라는 게을러서 하루 종일 나무에서 낮잠만 자고 여전히 물 찾으러 다니는 것을 정말 귀찮아합니다. 물 마시러 절대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는걸요. 그래서 코알라는 지금도 물 대신에 유칼립토스라는 나무의 이파리를 아삭아삭 먹는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생과 두 왕자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두 왕자와 아리따운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공주는 뛰어나게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총명한데다 또 외동딸이어서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느덧 공주가 성년이 되었어요. 시집갈 때가 된 것이지요. 임금님은 이 딸에게만은 자기의 마음에 쏙 든 사위를 골라주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여러 차례 정승과 판서들을 불렀어요. 내 사위는 씩씩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종명한 것만으로도 안 되고 너그러운 것만으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고루 지닌 데다 그 위에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까지 가져야 되오. 그런 젊은이가 있거든 정거해 주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의 부마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용감한데다 청기를 내다볼 수 있는 청년이어야 된다고 못박은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씩씩하고 총명하고 청기를 읽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이라도 사위를 사무려 덤벼들겠지요. 결국 여러 정승과 판서들은 임금님의 사위를 찾지 못하고 세월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임금님은 임금님은 마침내 스스로 사윗감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임금님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대거를 나섰습니다. 임금님은 저자거리로 갔어요. 저자란 예로부터 별의별 장사꾼들과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임금님은 그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피며 돌아다녔어요. 그때였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내일은 들림없이 비가 오겠는걸? 임금님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니 한 꾀재재한 젊은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나라의 큰 가뭄이 들어 곡식들이 타죽고 샘까지 말라들었습니다. 그런 때였으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는 말에 귀가 뜨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도 반가워 젊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일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겁니다. 어째서 다 아는 수가 있지요? 청령 그렇단 말이지 그렇소이다 자네 말이 틀림없다면 뇌 한턱 내겠네 좋습니다. 제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내일 비가 안 오면 제 손에 장을 지지지요 임금님은 예언이 틀린 적이 없다는 말에 또다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꾀재재한 젊은이가 청기를 내다보는 이이님의 틀림없으렸다. 그런데 청기를 내다보는 것은 좋은데 왜 생김새가 헌출하지 않고 꾀재재할까? 본래 이인이란 꾀재재한 것인가? 꾀재재하게 몸을 숨기고 다니는 것인가?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김생이라 했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나이도 물어보았어요. 잔나비 떼니까 올해 스물하나입니다. 스물하나라 마침 맞군. 임금님은 젊은이를 대궐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녁 때만 해도 청명하던 하늘에 슬슬 구름이 모여들더니 새벽녘이 되자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장대비가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이 쏟아져 내렸어요. 백성들은 벼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고 춤추며 들러나가고 임금님도 사위감을 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와 공주를 결혼시켰습니다. 대궐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사위를 얻은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 날마다 잔치를 연 것이지요. 그런 사이 한 달이 가고 두 달,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오늘, 내일 하며 김생이 청기를 보아 자신과 만백성을 놀래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가고 또 다섯 달이 갔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도 김생은 청기 볼 생각은 않고 날마다 공주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안달이 났어요. 김생은 여전히 공주의 치맛자락에만 붙어 있을 뿐 하다못해 보자기에서 새가 나오는 제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통하게 알아맞추는 것은 비오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부만은 지독한 옴쟁이어서 비가 오려고만 하면 온몸이 근질근질 했거든요. 마침내 임금님도 부마가 옹쟁이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임금님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청기를 내다보는 젊은이라고 생각했던 부마가 한낱 옹쟁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금님은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임금님은 옹쟁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옴이 죄될 것은 없는 까닭입니다. 마침내 임금님은 자기 눈에 뜨이지나 말라고 옹쟁이를 먼 시골 원님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재미있게 되려고 그랬는지 옹쟁이 김생에게는 시골 원님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임금님의 부마는 평양감사나 경상도 관찰사쯤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생의 마음을 안 공주는 한 꾀를 내어 남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말이 한필 있었어요. 티 한 점 없는 하얀 백마로 하루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궐 안은 난리가 났어요. 임금님이 노발대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영군들이 대궐 곳곳을 샅샅이 뒤져도 임금님의 백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사위도 잘못 보고 사랑하는 말도 잃고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나란 일도 돌보지 않고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옴쟁이 김생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임금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생김새나 크기가 잃어버린 백마와 너무나 닮았지요. 다만 다른 것은 그 말은 온몸이 하얀 백마가 아니고 대춧빛으로 검붉은 오추 말하는 점이었습니다. 옴쟁이 김생은 임금님께 꿇어 엎띠어 말했습니다. 상가마마 깨워서 말 때문에 너무 상심한 듯하여 제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빛깔이 대춧빛이어서 백마만 못할지는 모르지만 생김새라든지 속도라든지 종명함이 결코 백마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능히 천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김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백마와 아주 닮은 데다 천리를 능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오냐 부마의 효성이 지극하구나. 임금님은 곧비를 잡고 말머리를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오추마도 코를 부비며 임금님을 반기는 듯하였어요. 기분이 한껏 좋아진 임금님은 김생이 바라는 대로 그를 평양감사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처음 만나는 벗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물건이나 동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임금님도 새로 생긴 오추마가 전에 백마에 비해 나은지 못한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오추마를 타고 사냥을 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데리고 넓은 벌판을 지나 깊은 산속을 달렸습니다. 과연 오추마는 부마의 말대로 힘차고 속도감 있게 잘 달렸지요. 전에 백마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 신하들을 앞질러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말을 몰아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아래서 잠시 비를 피하자는 것이었지요. 나무 밑으로 간 임금님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백마와 빼어 닮은 오추마가 대견에서 임금님은 이마를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님의 손바닥에는 빨간 물이 들어갔습니다. 놀라 말을 보니 오추마의 갈기에서도 방동이에서도 검붉은 물이 뚝뚝 떨어져 내려 땅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추마는 검붉은 말이 아니고 백마로 변했습니다. 임금님은 부마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분기 탱천하여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네, 이놈을 살려두지 않을 테다.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심을 희롱해도 분수가 있지. 임금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옴쟁이에게 공주를 준 것도 속이 터질 판인데 자기 백마를 오추마라고 속이고 평양감사까지 되어갔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누구든지 지금 당장 평양으로 가서 김생의 목을 베어오너라. 신하들은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임금님의 사위이며 공주의 남편이고 평양감사인 김생의 목을 어느 누가 베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임금님은 큰 왕자를 보내어 김생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큰 왕자는 장차 임금님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입니다. 큰 왕자는 어려서부터 왕도를 배웠습니다. 그는 눈을 바르게 뜨고 어깨를 벌리고 발걸음도 힘차게 옮겼습니다. 그런 큰 왕자에게 김생이 좋게 보일 리 없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김생이 하는 양을 보니 맹랑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사랑하는 말을 훔친 일도 그렇고 그 말에 오치를 해서 오추마라고 바친 다음에 평양감사 자리를 차지한 일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김생은 하나밖에 없는 누이의 남편이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장차 무슨 술을 부려 자기를 괴롭힐지도 모를 일입니다. 큰 왕자는 갑옷을 입고 칼을 옆구리에 비스듬히 차고 말에 올랐습니다. 큰 왕자는 군졸들을 거느리고 기세 좋게 평양으로 떠났어요. 5월이라 상과들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붉고 푸른 꽃들이 다투어 피고 싱그러운 바람이 솔솔 불었습니다. 구중궁궐에서만 자란 왕자는 자연히 흥이 솟아올라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말을 재촉했습니다. 행차는 개성을 지나 사리원을 넘어섰습니다. 큰 왕자의 행차가 워낙 요란스러운지라 평양감사를 죽이러 간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졌어요. 김생은 놀랍고 두려워 공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벌벌 떠는 김생의 속내를 훤히 알면서도 생긋 웃으며 한 끼를 일러주었습니다. 보름을 걸려 큰 왕자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니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복 입은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바삐 지나갔습니다. 평양은 아름다운 기생이 많고 노래소리가 끊을 날이 없다는데 기생은커녕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국상이라도 난 것 같고만 말을 해놓고 보니 말을 해놓고 보니 정말 국상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큰 왕자는 서둘러 가명으로 갔습니다. 평양감사 김생은 큰 왕자를 정중히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침통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왜 내가 빨리 오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더란 말이냐? 상중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뭐? 상중이라고? 그러자 안에서 공주가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런 망극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오라버니는 어찌 그리도 무심하십니까? 오면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평양행이 보름이 넘습니까? 우리는 며칠 전부터 오라버니를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뻔했답니다. 어서 올라갈 채비부터 하세요. 무슨 영문인지 알아야 가지 않겠느냐? 상이 났습니다. 오라버니는 어서 한양으로 가셔서 아바마마의 뒤를 이으셔야 합니다. 뭐? 아바마마가 돌아가셨다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 언제 돌아가셨단 말이냐? 닷새 전인가 하오이다. 큰 왕자는 부랴부랴 말에 올라탔습니다. 임금의 자리란 하루도 비워놓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큰 왕자인 자신이 평양을 오고 간 사이에 작은 왕자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큰 왕자는 서둘러 한양으로 달렸지요. 큰 왕자가 한양에 당도해보니 한양은 자기가 떠나온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국상인 난 낌 낌새가 없었습니다. 큰 왕자는 평온하다는 사실이 도리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두 작은 왕자가 꿈인 연극인 것 같았거든요. 큰 왕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대궐에는 임금님이 옥자에 앉아계실 뿐 아니라 김생을 왜 잡아오지 않고 홀로 왔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큰 왕자는 그제서야 김생에게 속은 줄 알고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런 무험한 놈이 있나 임금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달려가 김생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만두어라. 또다시 내려가 봐야 망신만 더할 뿐이다. 임금님은 큰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작은 왕자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둘째 네가 평양으로 가서 김생의 목을 베어오도록 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가야 한다. 김생이 알았다가는 또 무슨 꾀를 내어 우리를 망신시킬지 모른다. 이리하여 작은 왕자는 평범한 선비로 변장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으로 행차했습니다. 작은 왕자는 걸음을 재촉하여 닷새 만에 평양에 도착했어요. 점을 엮여서 성문 가까운 변두리 주막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양은 원래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모란봉도 그렇고 부병루도 그렇습니다. 저녁 햇빛을 받은 주막 뒷산도 쉽게 볼 수 없는 절경이었습니다. 둘째 왕자의 입에서는 절로 과연 좋은 경치로다 하는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서인지 맑고 고운 피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그윽하여 사람이 부는 피리 소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주막집 주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부는 피리요? 예, 이곳에는 옛날부터 달이 밝고 좋은 밤이면 가끔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선이 부는 피리 소리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소희는 아직 신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려면 신선이 속이 내 눈에 뜨겠소. 아무렴 입시오. 열몇 해 전인가 한양에서 학문이 높은 선비 한 분이 천리를 멀다 않고 소인 내 주막에 오시질 않았겠습니까? 신선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선 말이지요. 그래, 그 선비는 신선을 만나보았소. 웬걸 입시오. 두 분 신선이 달빛 아래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끝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두 신선을 보기는 했단 말이지. 그러믄 입시오. 동네에서도 나이 지긋한 노인네 몇 분은 보기는 했다고 말하는걸요. 주막집 주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 작은 왕자는 신선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도 신선을 보았다는데 자기인들 못 보란 법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밤 중쯤 작은 왕자는 주막집 주인을 앞세우고 소나무 숲을 향해 슬슬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보름이라 밝은 달이 중천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푸른 달빛의 숲의 이슬이 차갑게 반짝이는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노라니 넓고 흰 바위가 둥실하게 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위 위에서 흰옷에 흰수염에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고 두 노인의 곁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소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곡조였어요. 여보시오. 당신 눈에도 저기 바둑을 두는 두 노인이 보이오. 두 노인이라니요?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답시오. 피리 소리는 예, 피리 소리는 아까보다 더 똑똑히 들리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저 노인들은 신선인 게 분명하군. 나리께는 두 노인이 보이신단 말씀입니까? 아무렴. 지금 바둑을 두고 계시오. 아이쿠. 소인은 오금이저여 그만 집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난 저 신선들을 한번 만나보려오. 그러시다면 참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가십시오. 옛부터 참나무 지팡이를 짚고 가면 신선을 만날 수 있다고들 했읍지요. 주막집 주인은 참나무 지팡이를 작은 왕자에게 전해주고는 뒷걸음질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작은 왕자는 달빛에 또렷이 보이는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신선을 만나게 되다니 작은 왕자는 가슴이 뛰고 침이 말랐습니다. 이윽고 바위 위로 올라가니 바둑알을 놓는 소리가 딱딱딱 울리는 게 그 소리 또한 그렇게 맑고 그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왕자가 바위 위로 올라서자 두 신선은 돌을 놓던 손을 멈추고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한 번 헤어지면 이다지도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어서 오게 친구 자네는 우리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왕자넨 어리둥절 했습니다. 아,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우리가 얼마만인가 자넨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자네는 전생의 신선이었다네 사람들이 곧잘 말하는 신선 세계의 새 신선이 바로 우리 셋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자네가 인간 세계로 내려가 버려 우린 늘 쓸쓸했다네 하지만 저 세계에서나 이 세계에서나 친구와의 점은 귀하고 귀한 것 자네가 평양으로 온다기에 우리는 사흘 전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네 한 신선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신선이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옛정을 나누며 밤을 보낸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니겠나 작은 왕자는 두 신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자기가 옛날 신선인 듯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흥겹고 자랑스러워 좋지 좋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왕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 신선께서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셨다니 어찌 한 잔을 마다할 수 있겠소 이승의 나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우나 전생에서 우리가 다정한 친구였다면 지금이라고 친구가 아니랄 수 없는 것 옛정을 새기고 세정을 복도 두면서 밤새도록 잔을 나누어 봅시다 작은 왕자는 정말 자기가 신선인 듯이 말시도 신선투로 하면서 권커니 받거니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얼마나 잔을 주고받았던지 자신도 모르는 새의 작은 왕자는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깊고 깊은 잠이었어요 작은 왕자의 생각으로는 한숨 잘 잤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해는 중천에 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신선도 피리불던 소년도 술상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잠이 들었나 두 친구는 신선 세계로 돌아갔나 보군 작별 인사라도 하고 갈 일이지 작은 왕자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습니다 참나무 지팡이를 짚으려니 지팡이가 힘없이 꺾어져 버렸습니다 지팡이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썩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작은 왕자는 놀라 허둥지둥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막집을 찾아가니 주막집은 간 곳이 없고 주춧돌 서너 개만 흙더미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마침 호호백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왕자를 보고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했습니다 작은 왕자는 이 자리에 이러저러한 주막이 있지 않았느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예전에 그런 주막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다오 그런데 젊은이는 누구건데 옛날 주막을 찾는 거요 혹시 신선을 찾아온 게 아니오 옛날 작은 왕자라는 사람이 김생을 잡으러 왔다가 신선을 만나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작은 왕자는 자신이 두 신선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사이에 5,60년이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할머니와 작별을 하고 서둘러 한양길을 떠났어요 한양에 도착한 작은 왕자는 낯선 집을 찾아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대궐 문직이나 궁녀들은 작은 왕자를 보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도 조심스레 걸어가니까 그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려니 생각하면서 작은 왕자는 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옥자에는 임금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왕족의 피를 받아서인지 옛날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작은 왕자는 형님의 아들이거나 손자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대왕마마 저는 5,60년 전에 평양으로 김생을 잡으러 갔던 작은 왕자이옵니다 그러니까 대왕마마의 할아버지의 동생이고 대왕마마의 할아버지 뻘되는 사람입니다 신산들과 술을 마시며 논의는 사이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옥자의 임금님이 벌떡 일어서며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제 아비를 보고 제가 도리어 할아버지라니 김생을 잡으러 가서 저 놈마저 미쳐 돌아왔구나 작은 왕자는 혹시 자신이 김생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속았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일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 생생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전에 임금님께 호통을 치려고 하는데 마침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김생의 아내이자 임금님이 애지중지하던 공주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세 번이나 불효를 저질러 죽을 죄를 졌다는 말을 한 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생각해 보옵소서 김생이 무슨 잘못이 있사오리까 아바마마께서 백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제갈공명 같은 사위를 구하려다가 김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생은 부마가 되고 평양감사가 되어 이제 목숨을 잃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소녀에게는 이미 아바마마께서 정해주신 하늘같은 지하비이온데 어째 지하비의 죽음을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라버니와 아우를 속인 것은 죽을 죄이오나 이 모두가 지하비를 살리기 위한 소녀의 어리석은 꾀어우니 소녀를 벌하여 주옵소서 소녀를 벌하시기 주저대신다면 김생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김생이 이승에 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면 소녀도 피련코 따라가오리다 편지를 읽어보니 공주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았습니다 임금님은 길게 탄식했습니다 과연 내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욕심을 부려 옹쟁이 사위를 본 것으로 부족해서 공주마저 죽일 뻔했구나 임금님은 옹쟁이든 이인이든 저희들 금실이 이만하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일로 다시는 김생을 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생과 공주는 평양감사를 10년쯤 한 뒤 시골로 낙향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이 어린 재판관 옛날 옛적 인품이 매우 고결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승은 임금님의 바로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재산을 늘린다거나 친척들을 벼슬에 오르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문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음은 물론 웃음소리도 집안에서 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승은 집에 돌아오면 사랑으로 가 책을 읽고 정경부인은 바느질을 하든지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정승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다가 다듬이 소리가 똑똑똑 들릴 때마다 우리도 남들처럼 즐겁게 살 수 없을까 왜 우리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지 않을까 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대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승은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즐겁게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밝고 즐거워서 정승은 가마를 멈추게 하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요 다리 아래 천막에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친 거지 부부가 누덕이 포대에 쌓인 애기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이 쓸쓸하고 적적했구나 정승은 비로소 그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승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경 부인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정승은 양아들을 하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승은 마땅한 아이를 구하려고 사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허나 마땅한 아이를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마침내 정승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승은 먼저 가까운 수원에 가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정승이 수원으로 양아들을 구하러 갔다는 소문은 이내 퍼져갔습니다 임금님의 바로 아래 높은 자리에 있는 정승이 대를 이을 양아들을 구하러 나섰다니 소문이 나지 않을 리 없었지요 정승은 하인 두 사람을 거느리고 경기도를 거쳐 충청도로 들어섰습니다 정승이 충청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아들이 정승의 양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의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정승은 충청도 가명에 먼저 들렀습니다 집안일로 번거롭게 해면목 없소이다 헌데 집안에 대를 잇는 중대 살아서 직접 왔소이다 마땅한 아이를 구할 수 없겠습니까 감사 대감 염려 마시오 대감께서 오신다기에 똑똑하고 참한 아이 대여섯 명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고맙소이다 감사 은혜를 잇지는 않으리다 자나 한 잔 하시고 아이들을 모시지요 그럽시다 정승과 감사는 녹차를 한 잔 마시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정승이 살펴보니 아이들은 모두 잘생겼지만 마음에 선뜻 들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 아이들은 미리 겁을 먹고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정승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것은 정승만이 아니었어요 충청 감사도 자신이 구한 아이가 정승의 양아들로 들어가면 큰 연줄이 생긴다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틀어지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은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문득 한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렷또렷한 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옆 아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보이지 않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만한 아이라면 양아들로 삼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승은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승은 우선 혼장을 들여 아이에게 그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를 깨우치고 학문을 닦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훈장 앞에 앉아 그를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장난칠 일만 생각했지요 정승이 대궐로 나가고 집안의 정경부인과 훈장만 있으면 놀거리를 찾아 아이는 부리나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훈장의 회초리나 호령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정경부인으로부터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정승은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쉽게 양아들을 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났습니다 정승은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한 꾀를 냈습니다 정승은 아이를 불렀어요 너는 글은 읽지 않고 날마다 장난칠 국리만 하니 내가 문제를 하나 내주겠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풀거든 나가 놀아도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 예, 아버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잘 새겨 듣거라 저 광 속에는 우리 세 식구가 한 해 먹고도 남을 쌀이 가만히로 쌓여 있다 그 쌀이 모두 몇 털인지 내가 대궐에서 돌아올 때까지 모두 세워놓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이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정경 부인은 기가 막혔지요 아직 열 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광 속 햇살을 저녁 때까지 모두 세라네요 그것은 아이를 집안에 가둬놓거나 쫓아내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정이 깊이 든 정경 부인은 눈물이 샘솟듯 솟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병아리 눈꽃만큼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전날과 다름없이 정승이 대궐로 나가자마자 바깥으로 나갔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때야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문간에서 지키고 서 있던 두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도련님 어쩌자고 종일 바깥에서만 노십니까 광 속의 쌀은 언제 다 세시려고요 염려할 것 없다 넌 광에 들어가 쌀가 마니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고 또 너는 호파나에 쌀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무엇을 쓰시려고요 아버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워 오지 않느냐 꾸물거리지 말고 냉큼 시키는 대로 해라 한 하인은 광으로 달려가고 다른 하인은 호파나 쌀을 담아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호파란 쌀이나 보리 등의 곡식을 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릇입니다 옛날 임금이 복식을 한 손으로 한 움큼 쥐면 그것을 호비라 하고 열 호비면 한 돼 열 대면 한 말 열 마리면 한 섬이라 했습니다 한 하인이 가져온 한 호두리 쌀을 마당에 쏟아놓고 세 소년은 개미처럼 열심히 세기 시작했어요 세 소년이 나누어 세니 한 호두리 쌀은 금방 세워졌습니다 어렵지 않게 한 호배 쌀을 수를 알아낸 아이는 그 수에 열을 곱해서 한 돼수를 알아내고 한 돼수에 다시 열을 곱해서 한 말수를 알아내고 한 말수에 또 열을 곱해서 한 섬수를 알아냈습니다 영리하기가 꾀주머니 같은 아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섬의 쌀을 수에다 또다시 광 속의 쌀 가마 수를 곱했습니다 순식간에 광 속의 쌀 가마에 쌀할 수가 나왔지요 아이는 또 대문을 열고 나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얼마 뒤에 정승이 집에 왔습니다 아이가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여쭙자 들어오너라 하고 정승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정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 광 속의 쌀할 수는 모두 했느냐 예, 셌습니다 모두 몇 알이더냐 아이는 쌀할 수를 말했어요 그러자 정승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지면서 벼락같이 그래 내게도 장난치는 것이냐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이는 전애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한 홉들이 쌀할 수를 먼저 세어 거기에 열을 곱해 대수를 알고 또다시 열을 곱해 섬수를 알고 거기에 다시 또 광 속의 섬수를 곱해 전량의 쌀할 수를 산출해낸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승의 얼굴에서는 또 갑자기 웃음꽃이 피어오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 법을 알았느냐 하고 물었고 아이는 아버님 입꼬라신 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정승은 두 손으로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어요 과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옆에서 간을 졸이고 있던 정경부인도 아이를 번쩍 들어 등에 업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승 집에서는 밤새도록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는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피우다가 일찍 돌아와 책을 읽는 날도 있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장난꾸러기 아이는 소년으로 자랐고 소년은 양아버지인 정승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 늘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총명한 아이라 책을 열심히 읽으니 생각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래에 드문 대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되었고 또 세 사람이 다 도둑이었습니다 누가 세 도둑을 한꺼번에 무슨 수로 죽였는지 죽인 이유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또는 사건을 감사에게로 넘겼고 감사는 사건의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궁중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사건은 정승의 몫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바로 아래에서 십여년이나 국사를 맡아본 정승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사건이 시작된 것이며 범인은 누구인지 어째서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죽인 것인지 까닭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꼬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며 생각해 보았으나 해법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승은 이제 얼굴이 노래지고 웃음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소녀는 양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아버님의 근심이 깊사운데 어찌 제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정승은 아들의 말이 그럴 듯해서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꼬리가 잡히지 않는 복잡 미묘한 사건이다 한 방에 세 사람이 죽어 있는데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다른 두 사람은 돈 주머니를 베개 삼아 죽어 있다 세 사람이 죽어 있는 방에는 술통 하나만 놓여 있을 뿐 쥐새끼 한 마리 없다 술통이 단서라면 단서겠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누가 죽였는지 죽였다면 왜 죽였는지 왜 세 사람이나 죽였는지 알 수가 없구나 술통 보고 실토하라고 줄이를 들겠느냐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모두 도둑들이었다는구나 정승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소녀는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소자의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모두 살인자인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살인자라니 그 세 사람이 누구를 죽였단 말이냐 소자의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어디서 돈을 함께 훔쳐서 나눠 가지려고 그 방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눠 가지기 전에 누가 술을 한 잔 하자고 했겠지요 술을 마시자고 한 사람이 아마도 술을 사러 술집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술을 사러 간 사람은 술에다 독을 타서 두 사람을 죽인 뒤 돈을 혼자 가질 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게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을 사러 간 동안에 방에 남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술을 사러 간 사람이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면 곧 칼로 찔러 죽이고 둘이 돈을 나누어 갖자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술을 사러 간 사람이 술통을 들고 밤으로 돌아오자 찔러 죽이고 돈을 나눠 가진 뒤 기분이 매우 좋아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대로 술을 사러 갔던 사람은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독을 넣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도 그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러니 죽은 자도 세 사람이요 죽인 자도 세 사람입니다 잡아드릴 사람도 없고 국문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건은 저절로 해결된 셈이지요 이튿날 대궐로 나간 정승은 임금님과 만조 백관에게 양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에 들려주었습니다 임금님과 신아들은 총명한 아들을 두었다며 정승에게 축하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정승은 더욱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연신 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의 가죽 김매기가 한창이던 한여름 무렵이었습니다 김첨지는 오보자가 녹두 한 마를 팔아 모시 두루마기감을 사오라고 해서 고개 넘어 장으로 갔지요 김첨지는 오보자네 땅을 붙이고 사는 소작인이라서 오보자가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에 잃은 김첨지는 녹두 한 마를 곡물상에 가서 팔고 그 돈으로 포목상에 가서 모시 두루마기감을 샀습니다 볼일을 본 김첨지는 돌아가려고 장마당을 돌아 나오는데 사돈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돈이라 몹시 반갑기는 한데 점심을 대접할 돈이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난처했어요 그런 기미를 재빨리 알아채고 사돈은 먼저 점심을 하러 가자고 손목을 잡고 끌었습니다 두 사돈은 주막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술 한 병을 시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저녁 무렵에 헤어졌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술기가 점점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서 라기보다는 강냉이 죽만 먹던 배에 술이 들어오니 취기가 쉬 오른 것이었습니다 김첨지는 두루마기감을 싼 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고개를 허위허위 올라가다가 너무 숨이 가쁘고 다리 기운이 빠져서 잠시 쉬어가려고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눕고 보니 잠이 물밑듯 쏟아졌어요 김첨지는 이내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선듯 선듯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는 바람에 김첨지는 잠에서 깨웠습니다 얼마를 찾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어요 누운 채 하늘을 쳐다보니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별들이 총총한데 비가 오다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또 얼굴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뿌리는 것이었어요 놀란 김첨지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디로인지 휙 가버렸어요 호랑이는 자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더니 이놈이 나를 깨우는 중이로구나 김첨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이 호랑이 밥이 되었구나 한평생 헐벗고 굶주리며 고생고생하다가 호랑이 밥이 되다니 김첨지는 절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첨지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누워있는데 호랑이가 또 개천에 가서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김첨지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김첨지는 여전히 자는 채 하고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기왕에 죽을 바에는 싸워나 보다가 죽자 그런 생각에 김첨지는 호랑이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온 호랑이는 궁둥이를 김첨지의 머리 위로 돌리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물방울이 후두둑 얼굴로 떨어졌어요 김첨지는 바로 이때다 하고 두 손으로 꼬리를 재빨리 감아 쥐고 낚아챘습니다 불의에 습격을 당한 호랑이는 궁둥방아를 찌우며 풀썩 조져 앉았다가 겁이 더럽나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꼬리를 감아 쥔 김첨지는 호랑이가 달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호랑이는 호랑이는 꼬리에 김첨지를 달고 이 산 저 산 뛰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 꼬리를 잡은 김첨지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하고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바둥거렸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한 골에 다다랐습니다 김첨지는 굴속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이 끝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굴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김첨지는 두 발로 굴 어귀의 바위를 버티고 힘껏 버티었습니다 그 바람에 호랑이도 굴속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엉거 주춤했지요 김첨지는 끌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호랑이도 끌려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 들어가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리하여 김첨지가 힘을 쓰면 호랑이가 조금 끌려 나오고 호랑이가 길을 쓰면 김첨지가 끌려 들어갔습니다 김첨지와 호랑이는 풍구질을 하는 것 같이 굴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김첨지와 호랑이가 필사적으로 끌어당기고 하는 바람에 호랑이 가죽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 버려서 제일 연한 콧등이 찌지직 터지기 시작했어요 김첨지가 죽을 힘을 다해 잡아당길 때마다 찌지직 소리가 커지더니 마침내 가죽이 훌라당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김첨지는 자기 힘에 못 이겨 뒤로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눈을 뜨니 손도 어깨도 허리도 머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호랑이 꼬리를 붙잡고 끌려 오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소나무 가지들에 찢겨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김첨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두 손에는 호랑이 가죽이 들려 있었으나 못이 두루마기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첨지는 간신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돌아온 김첨지는 끙끙 아르며 며칠 동안 누워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심술쟁이 오부자는 김첨지가 모시 두루마기감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두루마기감을 내놓던가 그 값을 물어내라고 아침 저녁으로 성화였습니다 김첨지는 시달리다 못해 두 달 안으로 갚겠다고 빚문서를 써주었어요 그러면서도 뒤뜰에 몰래 감추어 놓은 호랑이 통가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호랑이 가죽을 싸들고 장으로 갔습니다 피물 가게에 들러 호랑이 가죽을 내놓았더니 칼 안 대고 벗긴 통가죽이라서 주인은 아주 비싼 값을 쳐주었습니다 김첨지는 호랑이 가죽을 판 돈으로 모시 두루마기감의 값을 치르고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물 안 마르는 고래 논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김첨지가 제 땅을 붙이며 농사를 짓게 되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넌마을 곽첨지는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김첨지를 찾아가 어떻게 돈을 모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곽첨지에게만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곽첨지는 김첨지가 몹시 기이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 같아서 더욱 졸라댔습니다 어느 날은 술집으로 끌고 가 술을 잔뜩 사주고는 물었어요 김첨지는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알아낸 곽첨지는 당장 호랑이를 잡을 듯 기뻐했습니다 그는 김첨지가 잡은 호랑이를 자기가 못 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달리기를 해도 씨름을 해도 장기를 둬도 돈을 모아도 김첨지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곽첨지는 곽첨지는 다음 날부터 김첨지가 알려준 고갯마루로 가서 드러누워 한밤중까지 있었어요 비가 오나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김첨지가 산 고려논을 생각하면 배가 아팠어요 곽첨지는 호랑이 통가죽을 구해 목돈을 벌면 김첨지네 논 윗배미를 꼭 사리라봐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뭄 때에는 물꼬를 꼭꼭 틀어막고 장마 때에는 탁 터놓아 물이 넘치게 할 작정이었지요 그래서 김첨지가 어쩔 수 없이 땅을 내놓으면 헐값으로 사서 거들어거리며 변홍사를 지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곽첨지는 비바람치는 밤이나 눈보라 치는 밤에도 거르지 않고 매일 고갯마루로 나가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고갯마루에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곽첨지는 하지만 곽첨지는 중단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석삼년을 기다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석삼년을 기다린 어느 날 밤 드디어 호랑이가 고갯마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첨지가 이야기해주던 그대로 곽첨지가 잠이 들어 들으렁 코를 굴며 자고 있는데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와서 얼굴에 뿌렸지요 곽첨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랑이였어요 꼬리를 휙 내두르고 개울로 내려가는 호랑이는 검붉은 바탕에 미역 이파리 같은 검은 줄이 쭉쭉 쳐진 흑범이었습니다 김첨지가 잡았다는 호랑이보다 크면 컸지 적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잡은 호랑이인데 하며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곽첨지는 입을 꼭 다물고 김첨지가 했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나도 벼락같이 꼬리를 거머쥐어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해야지 조금 있다가 호랑이가 마루로 올라와 꼬리로 물을 뿌리고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곽첨지는 김첨지한테 들은 대로 벼락같이 호랑이 꼬리를 두 손으로 거머쥐었습니다 놀란 호랑이는 궁둥방울을 찌우며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내달렸어요 곽첨지는 호랑이 꼬리에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애동소를 띈 창래같은 그루터기 위를 넘고 바위 틈으로 내달렸으며 가시나무 숲속으로도 달렸습니다 곽첨지는 숨을 내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김첨지네 고래논 윗뱀미를 사게 된다는 생각에 흥타령이 절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굴에 이르렀습니다 옳지 여기서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지 곽첨지는 굴 어귀에 두 발을 버티고 힘껏 꼬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힘겹게 사투를 벌인 끝에 곽첨지도 호랑이 통가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곽첨지가 그 후 한 달 열흘쯤 알아 누워 있다가 호랑이 가죽을 둘러매고 장으로 갔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가죽을 사시오 이건 칼 한 번 안 대고 벗긴 통가죽이요 그러자 피물장소는 호랑이 가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안 사겠소이다 다른 데로 가져가 보시오 어허 이 사람 싸게 사려고 술을 쓰는구먼 싫으면 그만두시오 다른 데로 가리다 곽첨지는 호랑이 가죽을 지고 다른 피물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곽첨지는 피물장소놈들이 싸게 사려고 작당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김첨지가 판 피물상으로 다시 갔어요 3년 전 김첨지가 요구하지도 않은 높은 값을 주고 산 것으로 보아 그 중 나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자 흥정을 해봅시다 흥정이란 애누리도 있고 내리깎기도 하는 것이니 우선 값을 불러보시오 곽첨지는 다시 호랑이 통가죽을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물장소는 호랑이 가죽을 보지도 않았어요 전 안 사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왜 사지 않겠다는 거요 이 통가죽은 두 벌 가죽이어서 값이 없습니다 뭐 두 벌 가죽이라고 곽첨지는 그만 앞이 캄캄했습니다 곽첨지가 벗긴 호랑이 가죽은 3년 전에 김첨지가 벗긴 호랑이의 몸에서 다시 생긴 가죽이었습니다 곽첨지는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피물점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 넘어 마루로 올라가다가 호랑이를 기다리며 석삼녀는 누웠던 자리로 가 누웠습니다 별들은 총총하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지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한건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곽첨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퉁소와 당나귀 알 어느 고울에 진작지라는 사람이 새 성주로 부임 했습니다 진작지는 이전 성주보다 배에 가깝게 그의 거둔 곡식들을 바치라고 했을 뿐 아니라 유모 조모로 뜯어가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진작지 진작지가 성주로 온 이듬의 가을 이었습니다 그 해도 마을 농민들은 공납으로 곡식들을 대부분 빼앗기고 겨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이기만 하면 걱정들을 했어요 그러나 유박이라는 농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근심 걱정 없이 허허 웃으며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유박은 마을 장정 가운데서도 말 잘하고 기운이 세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반농사에는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시피 했어요 특히 수박과 참외 같은 작물은 어떻게 잘 기르는지 마을 사람들은 수박과 참외의 귀신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떻게 날씨가 변덕스러웠던지 유박까지도 수박과 참외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한여름에는 하나도 열리지 않던 참외들이 늦가을이 되어서야 주렁주렁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참외농사를 잘 짓는다고 뽐내서는 안 될걸세 마을 사람들은 유박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유박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들 붙들어 매시후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한다고요 저렇게 참외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늦가을 참외도 참외란 말인가 그럼 저게 참외가 아니고 수박이란 말입니까 수박이면 더욱 좋지요 유박은 허허 웃었습니다 이윽고 가을 거지가 시작되었어요 남들은 수술을 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유박은 무슨 미련이 그리도 남는지 시들어 시들어 빠진 참외 고랑을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녔습니다 그까짓 개똥 참외를 들여다봐야 무얼 해요 걸음사리에 내다 버리세요 유박의 아내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박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시들어 빠진 참외들을 광에 쌓아두었지요 어떻게 해서든 미천은 뽑아야 하는데 유박은 궁리의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 유박은 손뭉치를 들고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외와 수박들이 익느라고 들큼한 냄새가 그득했습니다 유박은 빙글빙글 웃으며 잘 익은 참외 십수개를 골라가지고 참기름을 정성껏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얀 솜으로 참외를 싼 뒤 다시 괴짝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유박은 괴짝에 멜빵을 해서 짊어지고 성주가 사는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때였어요 유박은 커다란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나귀 알 사슈우 진작진은 진작진은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방으로 가서 담배때를 뻑금뻑금 빨고 있다가 당나귀 알 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당나귀 알 당나귀 알 당나귀 알 이라고 진작진은 하인에게 당나귀 알 장수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처음 듣는 이름이로구나 그래 당나귀가 알을 낳는 짐승이던가 아 당나귀가 알을 낳다마다요 소인은 집에서 당나귀들을 기릅니다 그래 그럼 어디 보자 유박은 당나귀 알 을 꺼내다 말고 성주에게 여쭐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당나귀 알 대낮의 햇빛을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밤에 또 불빛 아래서 보다가는 당나귀 알 이 부하되더라도 장님 당나귀가 되고 맙니다 반드시 어둑어둑한 데서 보셔야 합니다 유박은 시치미를 떼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마친 뒤 유박은 괴짝을 열고 하얀 솜으로 싼 당나귀 알 한 개를 가만히 끄집어내어 진작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작지는 당나귀 알을 받아가지고 요리 돌려보았지요 어찌 당나귀 알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느냐 예 당나귀 알이 거의 부하될 때쯤 되면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어떤 놈은 참외처럼 들큼한 냄새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놈은 틀림없이 암놈이지요 유박은 넉살좋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래 자매처럼 들큼한 냄새도 나는구나 이거 한 알에 얼마냐 한 알에 열 단 양씩 받습니다만 성주님께서 사신다면 열도 냥에 드리겠습니다 한 사흘만 지나면 이 알들에서는 당나귀 새끼가 나올깁니다 그러니 알이 아니고 새끼인 셈이지요 열두냥이라 거 비싸다 한 알에 열 양씩 팔고 가거라 성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 양씩에 팔아야지요 열 양씩만 주십시오 진작진은 다섯 개를 사고 오십냥을 치러 주었습니다 유박은 오십냥을 받아가지고 나오려다가 주의할 게 있다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당나귀 알은 절대로 집에서 부화되는 것이 아니니 오늘 밤에라도 당장 인가와 떨어진 산골짜기라든지 언덕 아래 숲속에 묻어둘 것이며 너무 얕게도 묻지 말고 너무 깊게도 묻지 말 것 묻은지 이삼일 뒤에는 당나귀 새끼가 깨어나오는데 반드시 먼 빛으로 거동을 보다가 깨어나오는 즉시로 쫓아가 붙잡아와야 한다고 일렀어요 진작진은 큰 횡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나귀 새끼를 한양으로 보내면 능이 삼십량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속으로 흐뭇해 했어요 진작진은 그날 밤 당장 당나귀 알들을 남들 모르게 소나무 숲이 무성한 기슬대 가지런히 묻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진작진은 산책을 나가는 척 하면서 당나귀 알을 묻은 소나무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당나귀 알을 묻은 곳에서 당나귀 알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들큼한 냄새를 맡고 청솔모나 너구리 같은 것들이 모여들어 발로 헤집고 주둥이로 핥는 것이 당나귀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진작진은 나머지 알들도 모두 사버릴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작진은 당나귀 새끼들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산으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당나귀 알을 묻어둔 소나무 숲 속에는 있어야 할 당나귀 새끼들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쳐버린 듯 했어요 하인들은 다음날 아침 소나무 숲 속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인들은 당나귀 알을 묻어둔 곳을 파보았어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주님 그 놈에게 속았습니다 그것은 당나귀 알이 아니라 개똥 참외 인 것입니다 하인들은 진작지에게 보고 했습니다 뭐 개똥 참외라고 그 놈이 날 속여 먹었구나 그 놈을 잡아들여라 나졸들은 모두 관하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잠깐 나타나 당나귀 알을 팔고 간 장사꾼의 얼굴을 기억해내는 나졸들이 없었으며 어느 마을에 사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우르르 몰려다닐 뿐이었어요 한편 유박은 오십냥을 들쳐매고와 겨울 먹을 것들을 장만한 뒤 남은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유박에게 수십 번도 더 고맙다고 인사한 뒤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마을의 걱정거리는 그 뒤에 따라왔어요 참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성주의 명이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범인이 유박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박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그런 고민을 유박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염려들 마시오 잡혀가도 나 혼자 잡혀가지 마을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들이 오는 날이면 영락 없이 잡혀가 죽게 도들겨 맞을 것이니 어서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신하지 않았어요 곧 포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참외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박이 나서서 말했어요 죄 죄 없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라고 할 것 없소 당나귀 알을 판 사람은 바로 나요 포졸들은 유박을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성내로 들어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벌써 옥에는 참외 농사를 지은 여러 마을 사람들이 수십 명 잡혀 들어와 있었어요 잠시 후 성주가 유박을 동원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박은 동원으로 나가자마자 땅에 머리를 박고 성주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성주님 너무 돈이 급해서 성주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제 복이 그것밖에 안 되었던지 그날 밤 강을 건너다가 나룻배가 없어지는 바람에 괴짝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물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면 동괴짝을 고스란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멋이 어째고 어째 이 죽일놈 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지 못하겠다 바른 소리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서 옥에 넣어라 유박은 곧장 곤장 20대를 맞게 되었고 옥으로 들어가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주는 또 유박을 불러내었어요 그래 이놈 아직도 강물에 돈 괴짝을 빠뜨렸단 말이냐 네 옥에 잡힌 놈이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놓아주면 괴짝을 건져오겠느냐 네 놓아주시면 곧 건져오겠습니다 그럼 당장 강으로가 건져오너라 진작진은 포즐 두 사람을 붙여 유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유박은 포즐 두 사람과 함께 강으로 나갔다가 이튿날 새벽 홀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는 포즐 두 사람에게 실컷 술을 사먹이고 사정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 하나 살린 샘 치시오 내게 있는 돈은 다 당신네들에게 드리리다 그저 한마디만 해주시오 괴짝을 건지려고 물속으로 유박이 자맥질에 들어갔는데 종씨 나오지 않았다구요 물에 빠져 죽은 모양이라고 말이요 처음에는 성주님께서 대노하시겠지만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야 어쩌겠습니까 진이 강물 속에 들어갈리야 없지 않겠습니까 따는 그렇긴 하지 포즐 하나가 솔깃한 듯 했습니다 유박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돈 꾸라미를 꺼냈어요 돈 앞에서는 포즐들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유박은 포즐들의 허리에 돈 꾸라미를 채워주고는 달래 보았습니다 포즐들에게 유박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은 진작진은 유박이 말했던 것처럼 대노했으나 시간이 흘러가자 낭패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강변을 수색해보라고 했습니다 포즐들이 강변을 수색한 뒤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하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포즐들을 이끌고 유박의 마을로 갔습니다 성주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그러나 유박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집 뒤에 있는 대나무를 골라 베어오더니 퉁소를 한게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박은 그 퉁소에 옷에까지 비단을 곱게 발라 씌웠어요 그런 다음 슬프고 기쁜듯한 노래를 한 곡 조 불어보았습니다 유박이네 집에서 슬프고 기쁜듯한 퉁소 소리가 흘러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유박이 성주님이 우리 마을로 포즐들을 끌고 쳐들어온다는데 퉁소만 불고 있는가 어서 어디로 도주해야 될 거다닌가 유방은 방긋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성주가 포즐들을 거느리고 동구 길로 달려왔습니다 성주는 성난 얼굴로 유박이네 마당에 들어섰어요 포즐들이 창과 칼을 들고 좌우에 늘어섰습니다 유박 이놈 빨리 나오너라 이때 유박은 방에 앉아있었고 아내는 마루 끝에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유박은 성주의 성난 소리가 떨어지기가 바쁘게 얼른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니 성주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성주님께서 제 집을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어서 마루로 올라오십시오 여보 마누라 무얼 하고 있는거요 지금 성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성주님께 인사드릴 생각은 않고 그러나 유박의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래 풀을 먹이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망스런 년 같으니 성주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안고 불만 먹이다니 이런 년은 당장 죽여 없애야 해 유박은 성을 버럭버럭 내며 아내에게 달려가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아내는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질렀지요 유박은 갑자기 당황하며 아이고 내가 인연을 너무 심하게 걷어찼나 이러다가 피라도 쏟으면 죽는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유박의 아내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박은 아내 곁으로 달려가 옷소매로 피를 닦는 둥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유박을 잡으러 간 성주와 포줄들도 유박의 아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유박을 붙잡을 생각을 잃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박이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 긴 보퉁이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유박은 그 보퉁이를 풀고 옷의 비단으로 감싼 총소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박은 총소를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세 번 절을 하고 나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 곁으로 가더니 아내의 입과 눈과 귀에 대고 슬프면서도 기쁜 곡조를 늘어지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유박의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박은 더욱 힘차고 더욱 능청스럽게 슬프면서도 기쁜 곡조를 불어댔습니다 유박의 아내가 긴 한숨을 후하고 내쉬며 눈을 스르르 뜨더니 슬그머니 일어나 성주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작지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습니다 네 이놈 그 퉁소는 웬 놈의 것이냐 네 저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뿐인 가볼씨다 가볼 하고 그렇다면 그 퉁소는 오십냥 대신 가져가겠다 성주님 이 퉁소만은 이놈 네가 저지른 죄를 모르느냐 진작지에 추상 같은 호령에 유박은 고개를 속이고 말했습니다 네 성주님 말씀을 어찌 제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저희 가보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보물도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끙끙 앓거나 눈을 감았다가도 이 퉁소를 불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 못 주겠단 말이냐 진작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박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퉁소를 비단 보자기로 싸고싸고 겹싸고는 눈물을 흘리며 성주에게 바쳤어요 진작지는 보물 퉁소를 빼앗아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작지는 동국길을 빠져나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목을 불끈불끈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정오 무렵이었어요 이웃 고을 성주가 자기네 고을과의 경계선 문제를 가지고 진작지와 단판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진작지가 다스리는 고을 안에 편입되어 있는 어떤 마을이 실상은 진작지 내 성 땅이 아니고 이웃 고을 땅이었는데 진작지가 성주가 되어 내려오면서 자기네 성의 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납도 진작지가 받아 먹었지요 이웃 고을 성주는 그 마을을 반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주는 딱 한 분이요 어찌 우리 성의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성주님은 내놓을 수 있겠소 그 마을은 대대로 우리 성의 땅이었소 문서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소 그놈의 문서가 어느 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되 지금 공납을 받은 것은 우리 성이요 그러니 우리 성이 틀림없지 않소 그야 진성주가 공납을 더 받아 먹으려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오 하하 어리석은 수장 마오 진작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멸시하는 듯한 웃음이었지요 예끼 도둑놈 나를 도둑놈이라고 너 같은 도둑놈은 내 생전에 처음 봤다 두 성주는 마침내 상투를 잡고 치고 받다 못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작지는 재빠르게 칼로 이웃고을 성주를 찔렀어요 이웃고을 성주는 버둥거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숨을 거둔 것이었어요 진작지는 처음에는 유쾌한 듯 어깨를 으쓱 거렸으나 자기가 이웃고을 성주를 죽인 것을 알고는 당황해 했습니다 잠시 뒤 진작지는 방으로 달려가더니 비단으로 싸고 싼 통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작지는 유박이 했던 것처럼 이웃고을 성주의 귀와 눈과 입을 보면서 슬프고도 기쁜 곡조를 늘어지게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고을 성주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진작지가 불고 또 불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이 퉁소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가 이놈한테 또 속은 것이 아닐까 이놈은 나를 몇 번이나 속여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것인가 아 속이 터져서 못 살겠구나 진작지는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성내의 포졸들과 시종들이 놀래어 모두 마당으로 나왔어요 진작지는 마당을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그 뒤 진작지는 성주를 죽인죄로 포생에 묶여 한양으로 이송된 다음 살인죄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영이 정의된 선비 어떤 양반이 서울서 제법 높은 벼슬을 지내다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나란일을 하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모함을 당했는지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무튼 하루아침에 벼슬을 떼이고는 풀죽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겁니다 그 공부한 양반이라곤 해도 벼슬이 떨어졌으니 이제 그냥 선비지요 그런데 엎친 듯 엎친다고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벼슬 살이하는 동안 뒷돈도 좀 받아 챙기고 나라살림도 제주껏 빼돌려 재산을 불렸을 텐데 이 양반은 워낙에 착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서 집안 살림살이가 영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양반체면에 아버지의 시신을 아무데나 허투루 모실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묘를 쓸 마땅한 자리가 어디 없을까 하여 길차림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한참 산길을 지나는데 날이 어둑어둑 해지더니 주룩주룩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쪽 맞은편에서 웬 삿갓은 사내가 성큼 성큼 다가와 사내는 선비 앞에 멈추더니 삿갓을 쓱 벗으며 아른채를 하는 겁니다 나리 이 빗길에 어딜 그리 가십니까요 사내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딘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 자네는 예전에 우리집에서 일하던 김서방 아닌가 자기 입으로 그리 말해놓고도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서방 이란 하인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나리 저 김서방 입니다요 아니 자네는 이미 저세상 사람인 줄 아는데 예 실은 제가 죽어서 도깨비가 되었습죠 그 그랬군 한대 날이 날도 굳은데 어인일로 산길을 가시는 겹니까 그제야 선비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도깨비 김서방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네가 모시던 우리 아버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다네 아버님을 모실만한 좋은 묘짜리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일세 이렇게 무작정 돌아다닌다고 좋은 묘짜리가 찾아지겠습니까요 아니 그럼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내일모레 한밤중에 저 고개 넘어 사깃들에서 우리 도깨비들이 회의를 엽니다요 나리께서는 그날 저녁에 메밀 석섬으로 묵을 쑤어 사깃들로 가져오십시오 아니 메밀묵으로 어떻게 묘짜리를 구한다는 겐가 그건 두고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선비는 김서방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 잠이 오질 않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메밀 석섬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커니 그분이 계셨지 아버님 살아계실 적에 가장 가까이 지내시던 친구분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야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그 친구분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먼저 큰절로 인사를 올린 뒤에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만 있던 친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하는 자네의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먼 내 기꺼이 메밀 석섬을 내줄 터이니 필요한 대로 쓰게나 갚는 건 나중에 자네 형편이 나아지거든 하게 내가 먼저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이렇게 해서 메밀 석섬을 얻어가지고는 아내하고 둘이서 온종일 메밀묵을 쑤었습니다 배 고른 자식들이 부엌을 얼쩡거렸지만 묵 한 사발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부정이라도 타면 큰일이니까요 아무튼 하룻낮 하룻밤을 꼬박 걸려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야 일을 마칠 수 있었지요 다음 날은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그릇이란 그릇은 죄다 얻어다가 메밀묵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내외가 지게 지고 머리에 이고해서 그 많은 메밀묵을 사까들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릇이 어찌나 많은지 그 일도 하루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선비가 마지막 목그릇을 사까들에 내려놓았을 땐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내리고 사방이 깜깜해지자 예서 번쩍 재서 번쩍 도깨비 불이 하나 둘 나타났어요 선비는 더러 겁이 나긴 했지만 굵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머지않아 그 너른 사까들이 도깨비들로 바글바글 해졌어요 실눈을 뜨고 유심히 살펴보니 도드라지게 덩치 큰 도깨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황소 눈깔만한 눈이 딱 하나 박혀있는 것이 여간 매서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저놈이 도깨비 두목인가 보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도깨비들이 이러쿵 저러쿵 왁자지껄 저희들끼리 무슨 회의를 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쑥덕쑥덕 하더니만 도깨비 두목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새벽이 멀지 않았으니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끝내고 헤어지자 바로 그때였어요 도깨비 두목 근처에 앉아있던 김서방 도깨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두목님 무슨 일인가 밤 깊도록 회의하느라 다들 배가 고플 터인데 마침 우리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메밀묵이 마련되어 있으니 다 함께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요 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그리하셨구나 원래 도깨비들은 메밀묵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두목을 비롯한 모든 도깨비들이 우물우물 꿀꺽꿀꺽 정신없이 메밀묵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 맛난 걸 배불리 먹은 뒤에야 두목 도깨비가 김서방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많은 메밀묵을 도대체 누가 가져온 개냐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어떤 선비입니다 그래 거참 고마운 사람 이로구나 우리한테 이 많은 음식을 대접한 것은 무슨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일 테지 어디 한번 그 사람을 불러다 이야기나 들어보자꾸나 두목이 그렇게 말을 하니 그제야 김서방이 나무 뒤에 숨어있던 선비를 불러냈습니다 나리 이리 나오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요 그러자 선비가 나와서는 두목 도깨비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음식임자 여기 나왔습니다 오호 그렇소 당신이 바로 메밀묵을 준비한 사람이오 예 귀한 음식을 많이 해다 놓아서 우리가 아주 잘 나누어 먹었소 무슨 바람이 있는지 어디 말씀을 해보시고려 실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묘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공을 들인 것입니다 잘 알았소 이다 내일 우리가 대개의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릴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돌아가시오 다음 날이 되자 선비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상여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지요 아이고 이거 내가 도깨비들한테 꼼짝없이 속은 괴로구나 이었고 이었고 해가 서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김서방이 상여꾼들을 데리고 선비네 집으로 들이 닥쳤습니다 날이 주인어른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요 서둘러 상여에 실어야 합니다요 아니 이 사람아 밝은 낮엔 온종일 무얼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 이 호들갑인가 밤이 깊었으니 시신은 내일 아침에 모시도록 하세 그건 안됩니다요 나으리 지금 시신을 모셔야 합니다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시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김서방만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김서방과 상여꾼들이 시신을 상여에 싣고 움직이려 하자 선비가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모실 몇 자리는 구했는가 예 아주 좋은 곳으로 구했습죠 그곳이 어딘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지금은 서둘러 떠나야 합니다요 어허 꼭 이 밤중에 떠나야 한다는 겐가 예 지금 떠나야 합니다요 그리 대답하고는 김서방과 상여꾼들이 번개처럼 달리는 겁니다 바람처럼 획획 내빼는데 어찌나 빠른지 뒤쫓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금세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나 한밤중에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나리 안에 계십니까 선비가 벗어발로 달려나와 반기며 물었어요 오 자네 왔구먼 그래 아버님은 잘 모셨는가 예 아주 좋은 묘자리에 잘 모셔놓고 왔습니다요 그래 그곳이 어딘가 아들인네가 당연히 가봐야지 아직은 안됩니다요 3년 뒤에 제가 나리를 직접 모시고 갈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알려만 주고는 또 획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란 녀석들이 원래 그렇게 종잡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튼 세월이 살같이 흘러 3년 뒤 약조한 그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깜깜 밤중에 김서방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리 어서 나오십시오 오늘 밤엔 아버님 산소를 찾아뵈어야 지요 네 기다리고 있었네 아버님을 무덤에 모셔놓고 3년씩이나 찾아뵙질 못하였으니 세상에 이런 부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서 가세 자 제 옷자락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저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선비는 김서방이 시키는 대로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러자 김서방이 휘적휘적 바람을 타고 나는 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걷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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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눈앞이 아찔해서 김서방의 옷자락을 더 힘껏 움켜쥐었지요 다 왔습니다 나리 바로 적입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김서방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 육십호쯤 되는 제법 큰 마을 이었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바로 그 언덕 꼭대기에 무덤 하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날이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그때 언덕에 올라가셔서 잔잔히 살펴보십시오 으뜸가는 명당에 묘를 썼으니 7년 뒤 나리께 반드시 큰 경사가 있을 물러갑니다 그렇게 김사방이 떠나고 선비는 근처에 있는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낙은애인 척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었어요 이제 아침을 잘 먹고는 옆자리 앉은 사람에게 넌지 시물었지요 저기 저 언덕 위의 무덤은 누구네 것이오 묘자리가 썩 좋아보이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 3년쯤 됐을 거요 아닌 밤중에 웬 놈들이 상여 하나를 둘러매고는 우리 마을에 들이닥쳤지 뭐요 그놈들이 상여를 끌고 저 언덕 위로 올라가기에 마을의 장정들이 달려나와 뜯어 말리려고 했지요 한데 웬걸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생긴 건 영락 없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것들이 도깨비지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 한복판 언덕에다 저렇게 무덤 만드는 걸 다들 다들 눈 뜨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오 그럼 그 도깨비들이 물러간 뒤에라도 무덤을 파 옮기면 되지 않소 우리라고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소 이름도 모르는 타지사람 무덤이 우리 마을 한복판을 떡 자지하고 있는 게 영 거림칙해서 어떻게든 파내보려고 했죠 그런데 도대체가 저 언덕 위로 한 발짝도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거북이 등짝처럼 야트막한 언덕인데 왜 못 올라간단 말이요 그게 말이요 그 도깨비 같은 녀석들이 다녀간 뒤로는 아무도 저 언덕 위로 올라가 보질 못했다오 올라가려고 언덕에 발을 딛기만 하면 쭉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지고 하니 전화장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거참 귀신이 쓴 건지 도깨비한테 올린 건지 원 그럼 내가 한번 올라가 보아도 되겠소 그야 당신 맘이죠 뭐 하지만 올라가다 미끄러져 고가 깨져도 난 책임 못지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올라가 보리다 그리 말하고는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미끄러지기는 커녕 성큼성큼 잘만 올랐습니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선비가 언덕 위에 이르러 무덤을 찬찬히 살펴보니 어떤 높은 양반 무덤 못지않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어느 집안 암흑의 묘라고 새겨진 돌비석이 번듯하게 서있고 네모 반듯한 상돌에 잘 깎은 망주석까지 아주 제대로 갖추어 놓았습니다 고맙네 김서방 고맙소 도깨비 도목 선비는 도깨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 집에 돌아왔지요 그리고 7년 뒤 김서방이 말한대로 선비에게 큰 경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선비를 다시 서울로 불러올려 영의정 벼슬을 내린 것이지요 영의정이라면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흑뜸 벼슬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의 동화 부자된 머슴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남의 집 머슴 살이를 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 부잣집에 힘든 일을 대신 해주고 품싸기나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지요 그렇게 머슴살이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자식은 줄줄이 다섯이 나났대요 그 가운데 마지가 딸인데 어떻게든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늘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가난한 색시가 또래 동물들하고 산에 나무를 뜨들어 갔어요 색시 셋이서 함께 길을 나섰는데 다른 색시 둘은 부잣집 딸이었지요 그래서 둘이서만 도란돌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난한 색시는 따돌렸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왕따였지요 하는 수 없이 가난한 색시는 혼자 멀찍이 떨어져 나무를 뜯었습니다 한참 나무를 뜯으며 다니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반달 모양으로 생긴 너럭 바위 위에서 웬 할아버지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 터가 참 좋네 그려 누가 됐든지 여기다 집을 지으면 몇 년 안 가서 큰 부자가 되겠는걸 부자가 된 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식구들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에이 까짓건 문제 없네 섣달 금음날 오는 손님만 잘 대접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듣고 있던 섹씨가 궁금한걸 못견뎌 물었습니다 그 손님이 언제 오시나요 여기다 집 짓고 질련이 지나면 온다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섹씨는 그 길로 나물 소코리를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머슴 일 같던 아버지가 돌아오자 섹씨는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우리 저 뒷산 너럿바위 옆에다 집을 지어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 거예요 얘야 우리 형편에 어떻게 집을 새로 짓는단 말이냐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움집이라도 한 칸 지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섹씨가 하도 졸라대니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그럼하고 약속을 했지요 그의 가을거지를 마친 뒤 온 식구가 달라붙어 뒷산에다 움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땅을 파고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을 엮어 지붕을 얹었지요 한데 참 이상하지요 그 뒤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머슴일을 가도 일이 잘 되어 품삭을 더 받고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어도 벌레 하나 꼬이지 않아 풍작이 되고 색시가 산나무를 떼들어가도 늘 소쿨이 가득 이었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틈틈이 논밭을 사들였지요 그렇게 3년쯤 지나니까 살림이 꽤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이제 아버지가 더는 남의 집 머슴사리를 안해도 될 정도였어요 가난할 땐 안 들어오던 중매도 들어오고 색시도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색시는 시댁에 들어가서도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시며 알뜰하게 살림을 잘 꾸렸지요 그 덕에 시댁도 차차 살림이 폈습니다 주위에선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색시가 시집온지 4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섣달 금음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7년 전 그 할아버지 들이 말한 손님을 대접할 때가 되었단 말이지요 시아버지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올해는 친정에 가서 설을 살까 하는데 허락해 주세요 복덩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 하는 부탁인데 거절할 리가 있나요 오냐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이러면서 떡가지 한 보따리 챙겨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와 보니 그새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논이 백마지기에 밭이 백마지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지요 친정 식구들이랑 떡도 만들고 전도 붙이고 나물도 묻히고 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는데 누가 쾅쾅쾅 대문을 돌드렸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하룻밤만 무거워가게 해주시구려 아버지와 함께 대문간으로 나가보니 총을 든 사냥꾼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못마땅한 얼굴로 쌀쌀맞게 말했지요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섣달 금음날에 남의 집에 와서 자려는게요 타박을 들은 사냥꾼이 그냥 발길을 돌리려는데 색시가 아버지를 제치고 나서며 사냥꾼의 옷소매를 붙드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참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섣달 금음날이 아니라 아무 때고 날이 저물면 자고 가야지요 손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면서 사냥꾼을 사랑채로 모시고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저녁상을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사실 사실 그 사냥꾼은 곰을 잡으러 산에 들어갔다가 곰도 놓치고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온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내려왔는데 마침 날이 저물어 영치 불구하고 그 집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아무튼 사냥꾼은 한상 잘 얻어먹고 나니 배는 탱탱하게 부르고 식구들 생각은 나고 해서 통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에이 곰도 한 마리 못 잡고 섣달 금음날 밤을 식구들과 함께 보내지도 못하게 됐으니 내 신세가 참으로 저량 하고 이렇듯 중얼거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라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소리지 사냥꾼이 문을 빨끔 열고 슬그머니 내다보니 키가 껑충하게 커다란 놈들이 장작더미를 들고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한운의 척바도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어요 자 얼른 얼른 서둘러 오늘 밤 이 집을 동째로 불살라버려야 해 그냥 불을 지르면 사람들이 다 뛰쳐나올 텐데 맞아 그러니까 장작더미로 문을 다 틀어막고 나서 불을 붙여야지 그러면서 장작을 가져다가 문이란 문은 죄다 틀어막는 겁니다 그 꼴을 보자니 사냥꾼이 참 기가 막혔지요 내 저놈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밥 얻어먹은 값은 해야지 그래서 사냥꾼이 심지에다 불을 붙여 옛날에는 총을 쏠 적에 그렇게 쐈거든요 그리고는 꽝 하고 총을 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도깨비들이 장작을 죄 내팽개치고 다들 발라당 나자빠졌어요 총소리에 놀라기는 그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잠이 깨가지고 밖으로 나가보려는데 문이 열려야 말이지요 거기 밖에 무슨 일이오 방 안에서 소리를 치니 밖에서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나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시오 여기 이쪽 문을 다 함께 밀어봐요 마침 장작을 덜 쌓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그 문을 두드리며 알려주었지요 안에서 온 식구가 함께 힘껏 밀었더니 장작더미가 오르르 쏟아지며 문이 발칭 열렸어요 마당으로 나온 식구들의 눈앞엔 돌이 깨 빗자루 절국공이 따위에 낡은 물건들이 수두룩이 널부러져 있었어요 그것들이 도깨비로 변해가지고 제 주인을 해치려고 한 겁니다 그동안 사람 손에 붙들려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화가 난 걸까요 아무튼 그 집 식구들은 7년 만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한 덕분에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지요 그제야 색시는 친정 부모한테 7년 전 그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더래요 본래 사람의 앞날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얘기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하는 법이거든요 오늘의 동화 백두산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았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쌀가마니를 한 번에 백개는 들어 올릴 수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총각을 백장사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백장사가 길을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것이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겠소 물을 찾느라 이렇게 땅을 파는 거라오 원래 우리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오 그런데 심술 그진 흑룡이 나타나 불을 내뿜었지 머요 그 바람에 논밭과 나무들이 모두 검게 타고 말았다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흑룡은 사람들이 먹는 물까지도 모조리 말려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샘물을 찾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돕겠소 백장사는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땅을 팠지요 한참을 파자 땅속에서 물줄기가 솟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백장사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렸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 해지더니 우르르 쾅쾅 번개가 내리치고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흑 흑룡이 또 나타났소 어서 도망치시오 사람들은 아등바등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북쪽 하늘에서 나타난 흑룡은 샘물을 향해 무서운 불길을 내뿜었답니다 순간 솟구 치던 물줄기가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지요 물줄기가 말라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살 수 없으니 떠납시다 그 광경을 본 백장사는 주먹을 움켜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흑룡을 없애겠소 하지만 사람이 무슨 수로 하늘에 신인 용을 없앨 수 있겠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져 씁니다 하지만 백장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바로 그때 한 처녀가 백장사에게 말했지요 실은 지난 밤 꿈에 글쎄 잠든 처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흑룡을 없애려면 백도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옥장천의 샘물을 백일 동안 마시면 흑룡을 없앨 수 있는 기운을 얻게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 옥장천이라는 곳이 어디 있소 그러자 처녀는 머리를 글적이며 말했어요 꿈에서 본 길이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님 저를 백도산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 옥장천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장사와 처녀는 함께 백도산을 오르게 되었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저곳을 꿈에서 보았어요 처녀가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에서는 마치 옥처럼 맑고 투명한 물이 솟아나고 있었답니다 백장사는 조심스럽게 샘물을 떠 마셨어요 그러자 온몸에서 후끈후끈 열이 나고 기운이 솟는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백장사가 샘물을 마신지 한 달이 지나자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작은 산 하나를 옮길 수 있었지요 그리고 석 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 백일째가 되자 커다란 산 하나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졌지 뭐예요 장사님 이제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물줄기를 찾아보아요 이튿날 백장사와 처녀는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답니다 백장사가 들고 있는 삽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삽질을 하고 획을 뿌리면 그 자리에 커다란 봉우리가 오뚝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백장사는 쉬지 않고 영거푸 열여섯 삽을 떠서 동서 남북 사방으로 뿌렸지요 그러자 백두산에 높다란 봉우리 열여섯 개가 생겨났어요 물줄기가 터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백장사가 삽으로 파낸 자리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지 뭐예요 그 물줄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지요 비가 온다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무시무시한 흥룡이 또 나타났지 뭐예요 놀란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며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네 이놈 감히 물줄기를 뜨더니 흥룡은 부리부리한 눈을 부릅뜨고 백장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장사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놈 흥룡은 백장사를 향해 뜨거운 불을 내뿜었습니다 백장사는 가뿐하게 몸을 날려 불덩이를 피했지요 흥룡이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며 백장사를 공격했어요 그때 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처녀가 백장사에게 커다란 칼 한 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장사님 이 칼로 흥룡의 머리를 베어버리세요 커다란 칼을 쥔 백장사는 흥룡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흥룡도 지지 않고 불길을 쏘아댔지요 백장사와 흥룡의 싸움은 석달하고도 구일동안 계속 되었답니다 하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지요 싸움이 백일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지친 흥룡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 안았지요 백장사는 그제야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흥룡이 흥룡이 언제 다시 되돌아올지 모르니 내가 이곳에서 지키고 있겠소 흥룡을 내쫓은 백장사는 백도산 꼭대기에 샘물을 파고 그 샘물 속에 수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처녀와 혼인을 해서 수정궁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느새 백장사가 파놓은 구덩이 속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 마을의 강을 채우고 땅을 적셨지요 백장사가 백도산 꼭대기에 판 물구덩이가 바로 천지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랑 사귄 사람 옛날 옛날 하고도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김선달이라는 한량이 술을 잔뜩 먹고서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때는 밤중이라 어슴프레한 달빛에 의지하여 비틀비틀 비틀비틀 강 두길을 걷는데 저 아래 모래톱에서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니 이 밤중에 왠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을까 호기심에 끌려 강 기슬개 수프를 헤치며 슬금슬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계속 뭐라고 쑥떡 쑥떡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은 넘었고 또 이만큼은 넘었고 무언가 먹을거리가 생겨 서로 몫을 나누는 모양새였어요 도대체 무얼 가지고 저러나 살펴보니 이게 웬걸요 모래바닥에 놓인 거라고는 개구리 두꺼비 뱀 이따위의 징그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달밤에 그것도 강가에서 저런 것들을 먹겠다고 나누다니 저것들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구나 도깨비 그래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가만있자 도깨비를 동무 삼으면 부자가 된다던데 이참에 나도 저 도깨비들하고 동무나 되어볼까 나라고 언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한심하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그나저나 도깨비들 마음을 사려면 저 녀석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다 주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도깨비들 쑥떡거리는 반에 척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잔치판이라도 버렸소 누 누구요 당신은 난데없이 불쑥 나타난 불청객에게 도깨비들이 물었습니다 나 말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요 그럼 그냥 가던 길이나 갈 것이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요 당신들이 하도 딱 해서 그러지요 당신의 도깨비들은 원래 이런 징그러운 동물을 좋아하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따로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키울 줄도 모르고 잡을 줄도 모르고 요리할 줄도 모르니 하는 수 없이 그냥 이런 거라도 잡아먹는 거라오 그리 된 것이구려 그럼 당신 내가 좋아한다는 그 고기는 도대체 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계곡 이라오 아 그렇군 계곡이 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소 내 지금 당장 가서 마련해 올 테니 예서 잠시만 기다리시구려 그러고는 냉큼 집으로 달려가 캐를 잡아가지고는 서둘러 강가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새 도깨비들이 흩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숨을 핥떡거리며 간다에 다다르니 도깨비들이 군심부터 흘렸습니다 내가 귀한 개고기를 구해왔으니 어디 한번 마음껏 잡숴보시구려 그러자 도깨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라붙어 허겁지겁 우적우적 만나게들 먹는 겁니다 마파람에 개농감 주듯 금세 뚝딱 먹어치우고는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잔말 고맙소 내 평생에 이렇게 맛난 고기는 처음 먹어보 덕분에 아주 배불리 잘 먹었소 우리 앞으로 진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김선달이 도깨비들이랑 동무가 되었어요 그 뒤로 도깨비들이 밤마다 김선달 집으로 놀러오는 겁니다 올 때는 뭐 빈손으로 오나요 반드시 금덩이나 은덩이처럼 값진 물건을 들고 왔지요 덕분에 김선달은 금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를 팔아가지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새로 짓고 논밭도 잔뜩 사들였지요 먹을 거 입을 거 따위는 이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한데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다 보니 밤마다 도깨비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슬슬 성가셨어요 낮에는 개고기를 사다가 삶아야지요 밤이면 도깨비들이랑 술 마시며 놀아주느라 잠도 푹 못 자니 어찌 안 그러겠어요 나중엔 도깨비들이 가져다주는 금덩이 은덩이도 반갑질 않았습니다 그깟 그깟 것들이야 이미 자기 집 곳간에 그득한걸요 뭐 아무래도 안되겠어 이쯤에서 저 도깨비 녀석들을 떼어내야지 저것들이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좋은 수가 있으려나 그래서 그래서 그날은 연애날보다 더 푸짐하게 잔치 쌍을 버려놓고 도깨비들을 기다렸어요 이었고 밤이 이슥해지자 또 도깨비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달과 도깨비들이 한데 어울려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버렸어요 얼마쯤 지나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김선달이 도깨비들한테 넌지시 묻는 겁니다 어이 도깨비 동물들 자네들은 힘도 세고 제조도 많으니 세상에 무서운 건 하나도 없지 그러자 술에 취한 도깨비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라고 왜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나 근데 그딴 건 왜 묻나 음 우린 동무잖아 모름지기 동무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지 자네들이 먼저 말하면 나도 무얼 무서워 하는지 말해주겠네 그래 좋아 우리 도깨비들은 이 세상에서 백마의 피가 가장 무섭다네 백마 털이 하얀 말 그래 그 백마 우리는 백마의 피만 보면 무서워서 근처에 얼신도 못한다네 자 이제 자네 차례일세 자네는 뭐가 가장 무섭나 도깨비가 대묻자 김선달은 시치미를 뚝대고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무섭다네 돈이 쩔렁쩔렁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면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지 거참 오습구먼 돈이 가장 무섭다니 다음날 김선달은 장에 나가서 하얀 말을 한 마리 사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잡아가지고 피를 집안 고석고석에 바르는 거예요 기둥에도 바르고 대문에도 바르고 담장에도 바르고 앞마당이며 뒤뜰의 장뚝대까지 골고루 뿌렸지요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서는 밤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그날도 어김없이 도깨비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말피가 무서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떨어진 채 저희들끼리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놈이 우리한테 등을 돌렸구나 그동안 우리가 금덩이 은덩이를 가져다가 부자로 만들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나 그러게나 말일세 이렇게 고약한 놈은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어야지 좋은 수가 있네 우리도 저놈의 영감탱이 무섭다는 돈을 가져오자고 그러고는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가더니 얼마 있다가 손에 손에 돈짜르르 하나씩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도깨비들은 김선달의 집 위로 날아다니며 좌르륵 좌르륵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김선달은 김선달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벼락을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무서워라 도깨비들은 정말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고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며 연방 돈을 퍼부었습니다 에이 나쁜 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래 요 놈아 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덕분에 김선달에는 마당에도 돈이 수북 지붕에도 돈이 수북 장독대와 담장 위까지 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김선달은 그 돈으로 밭을 더 많이 사들였어요 그리고 일꾼들을 잔뜩 불러다가 그 넓은 밭에 씨를 뿌리도록 했죠 그걸 본 도깨비들은 그제야 자기들이 속은 걸 깨달았답니다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괘씸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그 밭에서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내주자 그날 밤 도깨비들은 어디서 돌멩이를 산더미처럼 날라다가 김선달래 밭에다 들이부었습니다 그 넓은 그 넓은 밭이 온통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포란폭이 비집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였지요 이튿날 아침 김선달은 자기 밭을 온통 뒤덮은 돌멩이를 바라보며 혼잣말 하듯이 큰 소리로 중얼 거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누가 우리집 농사 잘되라고 돌멩이를 수북이 깔아주었구먼 새똥이나 말똥을 잔뜩 뿌려 누웠으면 올해 농사 다 망칠 뻔했는데 참 잘됐네 잘됐어 당연히 도깨비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날 밤 도깨비들은 김선달래 밭에 있는 돌멩이들을 깡그리 걷어내고는 어디서 새똥말똥을 잔뜩 꾸해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냐구요 김선달래 농사만 풍년이 들었지요 뭐 어리석은 도깨비들은 또다시 한번 김선달의 꾀에 넘어간 뒤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싸운 사람 머리 허연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날 따라 짐승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털레 털레 돌아오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더듬더듬 내려오는데 웬 시커먼 것이 앞을 턱 가로 막았어요 이게 이게 뭔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녀석이 떡 버티고 서있는 겁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가슴 팍에도 털이 북슬북슬한 게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짱 도둑한 사냥꾼이 큰 소리로 물었지요 누구냐 넌 왜 남의 앞길을 막는 게야 헌데 그 녀석이 대답은 하지 않고 대뜸 하는 소리가 씨름 한 판 합시다 이러는 겁니다 사냥꾼도 꿀리기 싫어 맞받아 쳤지요 좋다 까짓 거 한 판 하자 원래 이 사냥꾼이 힘께나 쓰는 장사였거든요 씨름이라면 아무한테도 접은 일이 없었지요 자신 만만하게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는 그 녀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만만해 보이던 녀석의 키가 쑥 커지는 겁니다 어라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두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쑥쑥 자라 아까보다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요 놈이 보통 녀석이 아니로구나 내 요 놈을 어찌 다스리면 좋을까 그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녀석과 맞붙었습니다 맞붙고 보니 녀석의 길쭉한 다리 한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냅다 다리를 걸어 자빠트려 버리자 녀석은 키만 껑충하게 껐지 다리엔 영 힘이 없어 보여 그랬더니 어쨌든 그 꺽다리가 맥없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순순히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한 판 더 합시다 이러면서 다시 사냥꾼의 허리춤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사냥꾼은 다시 한 번 그 녀석을 땅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다시 일어나 또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반만 더 합시다 이렇게 그 이상한 녀석한테 붙잡혀 밤새도록 실랑이를 버렸지요 그 바람에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너덜너덜 해지고 어느 결에 상투도 풀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녀석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어요 아이고 내 힘들어서 더는 못 놀아주겠다 사냥꾼은 마지막으로 녀석을 쓰러뜨리고는 옆에 서있는 소나무에다 칭칭 묶어버렸습니다 에이 성가시 녀석 같으니라고 나는 그만 갈 테니 너는 여기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때마침 저 멀리서 꽃기우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그 소리에 녀석이 퍼렇게 질려가지고 통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제발 나 좀 풀어주시오 하지만 사냥꾼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터벅 터벅 산을 내려왔어요 어찌나 진을 뺐던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고 팔다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 아들이 아침 일찍 쇠죽을 끓이러 나왔다가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옷은 너덜너덜 머리는 너풀너풀 온몸이 축 늘어진 것이 영락없는 미친 사람 꼴이지 뭐예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세요 사냥꾼은 간신히 손사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구 에이구 나 죽겠다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러면서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대로 털썩 쓰러지듯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누라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어요 아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런 몰골로 돌아온 게요 누구랑 싸움질이라도 하셨소 사냥꾼은 긴 한숨을 두어 번 내쉬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산을 넘어오는데 웬 미치놈이 덤벼들어 그놈이랑 밤새 씨름을 나누라 이 지경이 됐다오 그러고는 문간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있는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저기 뒷산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커다란 소나무가 한 그루 보일 게다 내 거기에 다리가 길쭉한 털복숭이 녀석을 묶어 놓았으니 이제 그만 가서 풀어주어라 그래서 아들이 얼른 가봤지요 가봤더니 아버지가 일러준 소나무에 달랑 싸리비 하나만 묶여 있었어요 거꾸로 선 채로 묶여있는 모양새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랑 담긴 닮았습니다 다리는 길쭉하고 머리 쪽엔 장가지가 삐죽삐죽 하고 말이에요 여하튼 아들은 그 싸리비를 풀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걸 본 사냥꾼은 그제야 제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요 요 못된 것이 도깨비 노릇을 냈꾼 그래 그러고는 당장에 그 싸리비를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주문만 외우면 무엇이든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머리에 쓰기만 하면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도깨비 강툭 하룻밤 사이에 뚝딱 지어진 도깨비 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도깨비 이야기들은 도깨비가 비상하고 신통한 제주를 지녔지만 때론 멍청하고 어리숙하기도 하다는 걸 보여준답니다 도깨비가 더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지지요 도깨비들이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깨비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게 만든 것은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을 불어 넣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